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책임지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당 한문도 빠짐없이 잠자리와 하루 밥 세 끼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나라로 오시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는 말과 같은 나쁜 짓을 하는 자는 무기징역 이상의 중벌에 처하는 대한민국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 임금을 지불할 때, 학력별 자금제를 적용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딸을 낳아 키워주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폐윤락, 유언비어 날조 명예 배손한 자, 어린이 성폭력자, 남녀 유배어, 공간, 협박, 망말, 폭언자, 폭력 행위자, 집단폭력을 주도했거나 공모한 자, 의도적인 부정식품 생산자, 의도적인 부정의약품 생산자, 의도적인 불실공산품 생산자, 의도적인 불실공산품 낙품업자, 마약 생산, 운반, 판매한 자, 백만원 이상 큰 도를 이 세상에 공개하고 서로 주고받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백만원 이상 큰 도를 이 세상에 공개하지 않고 뒤에 숨어서 오래 주고받은 자, 백만원 이상의 공금을 휩려한 자, 백만원 이상의 공금을 의도적으로 손에 끼친 자, 백만원 이상의 돈과 물품을 사기친 자, 공장도 가격의 두 배 이상을 받고 물품을 판매한 자, 도배 가격의 두 배 이상을 받고 물품을 판매한 자, 0.75% 이상의 대출 이자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국가의 자금 이동 명령에 불복정하는, 국가의 국토 이용 명령에 불복정하는, 국가의 주방 명령에 불복정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지배 추구 행위와 토익 이론을 개발, 부사, 행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임야 3.3제곱미터당 년 임대료, 년 사용료를 앞으로 100년 동안, 앞으로 1세기 동안, 천원 이상을 요구하는 토지주,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임야의 국가안보시설, 공공시설, 3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주택 건설을 방해 못하게 하는 토지주, 대한민국 국민, 공공지관자, 공무원, 공공단체자, 당체원, 외국인, 외국인 기관, 서민과 노약자를 속여먹은 경제서범, 직무유기한 자, 직권남용한 자,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 역사를 왜곡한 자, 외국한 역사를 의교적으로 할힌 자, 대한민국 국가기밀, 조직기밀, 산업기밀을 유출한 자, 3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주택을 신축할 때, 6미터 이상의 대한민국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인화재를 사용하는 건축사, 인화재를 사용하는 시행자, 인화재를 사용하는 건축주, 살인자, 살인교사 공무원자, 이 특결법을 수임받은 법관이 한 달 내에 심판, 판결을 하지 않는 법관, 대한민국을 부정한 정을 고모, 찬양, 이롭게 한 양심을 가정한 비양심적인 심판, 판결을 하는 일체의 사상, 논리, 언행, 대한민국을 전복, 변해심, 혼란, 모욕, 속이려는 일체의 사상, 논리, 언행, 대한민국 국가원수를 은폐, 모욕, 허조하는 일체의 사상, 논리, 언행을 범한 자는, 처음이라 하더라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기징역 이상의 중몰에 처사는 대한민국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시행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교육대책,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하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준 직업학교 교육을 병행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14,000개의 직업을 유치원부터 소별하고 이해를 시켜서 중학교만 졸업을 하더라도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마음만 자유롭게 각각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하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존엄과 애국 충정 나를 낳아 치워주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감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배려 세 가지 동업을 바탕으로 철저한 사람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하나, 수능시험 문제는 꼭 똑같이 교과서 내에서만 출제하겠습니다. 하나, 대학 입학 선발 기준은 수능 성적 50% 체력 건강도 50% 만 갖고 최종을 했습니다. 체력 건강도란 고립 고립 정목인 육사 북위 태권도 유도 등 등 에서 시 군 도 전국체전 국제대회에서 획득한 매달 매달과 상자 유단자 단증만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서울의 남녀대학 15개 대학과 시 도별로 1개 대학식은 일본 미국 대학처럼 죽도록 공부하지 않고는 절대로 졸업을 할 수 없는 졸업증원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단 대한민국의 학교 등교 시간은 오전 9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절대 제한하겠습니다. 단 학교 급식은 원하는 아동 학생에 한해 급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외교 안모 대책 북쪽이 핵을 확실하게 포기한다면 대한민국 북쪽 주로 러시아 일본 미국 여섯 개 나라와 북 태평양 경제연합 군사 동맹을 강하게 추진하셨습니다. 추진하셨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대한민국 북쪽 중국 러시아 일본 대한민국 북쪽 북쪽 중국 러시아 4개 나라와 경제연합 분사 동맹 분사 동맹을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러시아 20분 정도, 20분 정도, 20분 정도, 20분 정도, 넘으시고 있어서 그런 걸 한대요. 이 중대한, 이걸 자랐죠? 시간이 20분 정도, 그래서. 아, 그랬어요? 언제부터 잘랐어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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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부터 20분 정도, 그래서 사용시간 20분 정도, 그래서 20분, 그럼 이런 중대한 걸 자른 걸 어떻게 하는가? 20분 정도, 전으로 써내셔요. 근데 20분 정도.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 안해요. 네? 다 안해요. 네? 당연히 해도 20분 하면 나와야죠? 그러면 내가 마지막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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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했어요? 네. 그럼 빨리 좀 해주세요. 그러면 끝끝내 줄 테니까 지금 사업을 외교 안보건 다시, 외교 안보건까지 교육은 다 됐습니까? 교육까지는? 그럼, 뭐 다 주문이니까 빨리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증말한 것부터 그냥 하던데요. 네. 네.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국민이 안 해야되는데, 이런 중대한 모습은. 그러면, 요거 달려가지고 하시니까 빨리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4번 외교안보부터 다시 하실까요 선생님들 여러분 외교안보부터 다시 할게요 네 번째 외교안보대책 북쪽이 핵을 확실하게 포기한다면 대한민국 북쪽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여섯 개 나라와 북태평양 경제연합 군사 동맹을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대한민국 북쪽 중국 러시아 일본 다섯 개 나라와 경제연합 군사 동맹을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대한민국 북쪽 중국 러시아 네 개 나라와 경제연합 군사 동맹을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 세 개 나라와 경제연합 군사 동맹을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남북한 지도자가 특정 장소에 모여서 끝장 토론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에서 남북한 불가신조약 체결 두 나라 두 체제 인정 상호 과강한 군축 상호 정치망명 분열 상호 자유 왕매 보장 과강한 투자를 통해서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와 공존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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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2 12 20 20 감사합니다.